2017년 6월 16일 오전 11시경 충주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였던 당시 53세의 남성 이씨는 인터넷 상태 점검을 요청한 55세의 남성 권씨가 거주하고 있는 칠금동의 한 원룸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씨가 인터넷 설치 점검하러 이 권씨의 집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11시 7분쯤 갑자기 복부에 많은 피를 흘리면서 건물 출입구로 도망치듯 이 이씨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에 있던 다른 주민들한테 도와달라고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씨를 발견한 한 주민이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가 출동하고 경찰까지 같이 왔어요. 그런데 그 신고를 한 사람이 어 나도 다쳤어요 나도 나도 구급차 타고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신고를 했었던 신고자도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인 이씨는 구급차에 실렸지만 상처가 깊은 탓에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 들으면 피해자가 두 명인 것 같습니다. 사망한 이씨와 신고자. 그런데 여러분 119에 신고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권씨였습니다. 권씨 집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이 이씨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도와달라고 이 이씨가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때 신고한 사람이 권씨 가해자 본인이었던 거예요. 119에다가 지금 환자가 있다고 얼른 와달라고. 이 권씨는 얼굴을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공격은 상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얼굴을 다친 걸로 보여졌는데 이 권씨는 구급대원들한테 뻔뻔하게 옆에 이씨는 자기한테 찔려가지고 피 흘리면서 위태롭게 있는데 나도 많이 다쳤다고 나도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달라고.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목격자인 척을 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이 일어난 집이 권씨 집이네. 권씨와 이씨 둘 다 심하게 다쳐있고 경찰은 권씨의 얼굴에 난 상처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 판단. 살인 혐의로 권씨를 긴급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씨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들킬까봐 신고까지 한 건데 이 권씨는 병원에 딱 가서도 입원시켜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왜냐? 병원에 입원을 해버리면 경찰이 긴급체포해도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나를 구속하지 못하니까 되게 얍삽한 잔머리를 쓴 거예요. 나 입원하고 싶어요. 얼른 입원 좀 시켜달라고. 그렇다면 이 권씨는 왜 왜 이 씨를 살해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했던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 권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던 남자였습니다. 내가 인터넷 그리고 게임 주식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데 이놈의 인터넷이 허구한 날 끊기고 왜 이렇게 느려? 아 짜증나. 그래서 맨날 인터넷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주에 고쳤는데 왜 자꾸 느리냐고. 권씨의 인터넷 고장 신고가 잦은 탓에 인근의 이웃들도 인터넷 수리 기사를 주민으로 착각할 정도였대요. 그 정도로 이 권씨의 집에 인터넷 설치 기사가 자주 방문을 했었던 거예요. 정말 허구헛날 부른 거죠. 사건 당일에도 권씨는 인터넷 수리 기사를 불렀고 이때 이 이씨가 오게 됐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이날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만이 가득했던 이 권씨. 아니 왜 자꾸 느리냐고. 내가 몇 번을 고쳐야 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때 이 이씨와 말다툼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게 말이 말다툼이지. 제 생각에는 거의 이 권씨가 이씨를 몰아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기 흥분에 못 이긴 이 권씨가 집안에 있었던 흉기로 이 씨의 목과 복부, 허리 등을 세 차례 휘둘러서 숨지게 했던 겁니다.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냐.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지금.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7년 전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일부러 일부러 이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런데 설치 기사가 기분 나쁘게 받아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확김에 그랬다. 아니 시비를 거니까 이 씨도 사람인데 좋게 말했으면 좋게 대답했겠죠. 권씨가 탁 쏴도 분명히 이 씨 처음에는 좋게 받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화내라고 계속 시비를 걸어놓고 화를 냈다고 확김에 찔렀다는 게. 독신이었던 권씨는 전과 없었고요. 10년 전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 친척과도 연락을 끊고 혼자 매일 게임하고 인터넷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안산 대부도 충북 보은 등을 옮겨 다니던 이 권씨는 4월 충주로 이사를 왔어요.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권씨는 집 안에서 주식 투자와 컴퓨터 게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제일 제일 저 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신청해서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일 저 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쓰고 있으면서 인터넷이 느리다고 허구한 날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저 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쓰니까 그렇지. 그 사양의 인터넷 라인을 쓰지 그러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봐서 그럼 돈을 더 내더라도 바꾸던지 하면 되지. 왜 엄한 설치 기사를 들들 보냐고요. 돈은 더 내기 싫고 빠른 인터넷은 쓰고 싶고 자기가 느린 인터넷을 쓰면서 느리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식을 하는데 흔히 단타치기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 주식을 넣고 수익이 조금 나면 바로 빼고 다시 다른 데 넣고 거기서 또 수익이 조금 나면 바로 빼고 이런 거를 쉽게 그냥 단타치기라고 하거든요. 단타치기 이거를 이제 권씨가 했는데 인터넷이 느려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인터넷 때문입니까? 자기의 주식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 전화로 하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너무 욕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인터넷 수리 기사들 사이에서는 진상으로 유명했대요. 저 집은 가기 싫다고. 그렇게 심심하면 불만을 표출하던 이 권씨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 일부러 내 컴퓨터만 느리게 하려고 KT가 내 컴퓨터에 칩을 설치해놓은 거 아니야? 니네 계획적으로 지금 내 컴퓨터만 느리게 만든 거 아니냐고 라는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인터넷 설치 기사는 혼자 방문하기 때문에 범행이 수월하고 그리고 흉기는 집에 있으니까 뭐 특별히 준비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인터넷 설치 기사는 집에 딱 들어와서 컴퓨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빈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겠다. 그래서 범행 일주일 전부터 내 이것들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면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행 흉기를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요. 아니 왜 KT에서 본인의 인터넷만 느리게 만들겠습니까? 왜 굳이 왜 KT에서 왜? 권씨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피해망상 피해자 이 씨는 KT에 기능직으로 입사해서 재직하다가 2014년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사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KT에 자회사에 입사했어요. 퇴사한 사람이 재입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 안 받아줘요. 하지만 이 씨는 달랐습니다. 워낙 모범 사원이었거든요. 그가 회사에 다시 입사해 맡은 업무는 인터넷 서비스 개통과 AS 업무 그리고 휴대폰과 인터넷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 업무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 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6일을 근무했고 아침 7시 반이면 집을 나가서 저녁 7시 8시까지 일을 하셨었대요. 이 씨는 월급 240만 원 정도를 받아서 대학생인 자녀와 아내 그리고 80대 노모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 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던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이 권 씨는 뻔뻔하게 쓰러져 있는 이 씨를 보면서도 자기가 피해자, 목격자인 척 하는 것도 모자라서 범행 후에 도망가려고 집에 짐까지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적인 살인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무작위로 호출된 기사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로 인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무고하게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바람에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등의 진정성 있는 반성 보이지 않는다. 타인의 존엄한 생명과 이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기초적인 의무다. 자신의 씻을 수 없는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선고에 권씨 바로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타당하다. 하면서 항소 기각. 응 무기징역 땅땅땅. 이 권씨는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범행 당시 상황 일부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우발적이었다구요. 사고였다구요. 이거 참작 좀 해줘요. 내가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주식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거였다구요. 숨진 인터넷 기사 이 씨가 도망갈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안 도망가서 살인사건이 된 거라구요. 자기가 안 도망가서 그런 건데 내가 왜 무기징역을 받냐고. 내가 칼을 들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 도망갔었어야지. 자기가 안 도망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라고 주둥이로 떠들었대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입으로 똥을 뱉고 있어요. 끝까지 피해자 탓을 한 거예요. 이런 남자가 정말 자신의 죄를 니우치고 반성하고 있을까요? 피해자 이 씨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권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권 씨는 이 씨에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KT 업체에 무려 7년 동안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불만을 이 씨한테 표출한 겁니다.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면 그 사람이 또 피해자가 됐겠죠. 누가 오던 간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살인을 저지른 말도 안 되는 사건.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충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골에서 자식도 없이 60대 노부부 단 둘이서 살고 있었던 집으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29살의 김 씨. 이 노부부의 아내 최 씨 할머니는 되게 기뻐하면서 이 김 씨를 맞이했습니다. 아우 어서와요. 여기 앉아요. 그 아들만 둘 낳았다고 하던데. 이 말에 김 씨는 전 그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이혼 당하면서 애들을 못 데리고 나왔거든요. 3살, 5살인데 돈 벌면 애들부터 꼭 데리고 나오려고요. 그래 꼭 데리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사례비는 충분히 해줄게. 힘 닿는 데까지 액 좀 써줘. 여기서 사례비라는 말이 나온 거 보면 뭔가 큰 돈이 오가는 일을 함께하게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서로 인사를 나눈 이 두 사람. 이 최 씨 할머니는 이 김 씨의 손을 잡은 채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 씨 역시 긴장한 얼굴을 한 채 홀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방문 앞에서 이 할머니 최 씨 또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갔던 이 김 씨 기겁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지금 저한테 저 할아버지랑 자라는 거예요? 이 김 씨 뒤로 60대 후반에 최 씨 할머니의 남편 장 씨라는 할아버지가 쭈뼛쭈뼛 나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금 이 최 씨 할머니가 점띠 젊은 이 김 씨 여성한테 자기 남편과 꼭 좀 자달라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 할머니 최 씨는 제발 우리 남편하고 하룻밤만 보내줘. 어? 아들만 낳아줘 제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어렵게 퇴기란 날이야. 오늘을 놓치면 안 돼. 그 5천 받기로 했었잖아. 내가 이 일만 잘되면 두 배로 더 줄게. 어? 제발. 이 최 씨 할머니의 강국한 부탁에 이 김 씨 여성. 60대 후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최 씨 할머니의 남편과 하룻밤을 잤습니다. 잤어요. 와, 이 무슨 개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알고 보니까 이 최 씨 할머니,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시댁살이를 시작했는데 이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시어머니는 애를 너무너무너무 기다리는데 며느리가 애를 안 낳으니까 점점 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 최 씨의 배란일까지 체크하면서 이 최 씨를 다그치기 일쑤였고 이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제 화가 날 때마다 며느리 최 씨를 쫓아 냈다고 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온갖 서러움을 당한 게 30년 연. 최 씨가 이런 호된 시집살이를 견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최 씨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사산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남편 장 씨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모든 걸 감싸고 결혼을 했고 이 사실을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던 거예요. 이 최 씨는 남편 장 씨와 산부인과도 가보려고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등살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남편 장 씨한테 산부인과를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이 남편이 하는 말은 만약에 산부인과 간 사실을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또 헛된 기대감과 실망감에 더더 시집살이만 심해질 텐데 사산한 사실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 10살이 산부인과조차 못 간 거예요. 내가 사산한 경험이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된 것 같다. 라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이 아내 최 씨. 그렇게 나이가 60이 넘어선 거죠. 그런데 늘 속에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이 남편 장 씨 또한 표현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부 씨바지를 드리기로 했던 겁니다. 씨바지. 이 20대 김 씨 여성은 헤어져서 살고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대리모가 되겠다고 자청했다고 해요. 이미 자신의 아이가 둘이나 있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반면에 이 장 씨 할아버지, 최 씨 할머니 부부는 김 씨 여성이 이미 아이를 둘이나 출산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렇게 60대 후반의 장 씨 할아버지와 20대의 김 씨 여성 이 둘의 합방이 이루어졌고 몇 주 후 김 씨가 다시 이 노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건넨 건 임산부 수첩. 저 임신했어요. 6주래요. 6주. 이 할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노부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최 씨 할머니.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와 자기 남편이 관계 가지는 거를 곁에서 지켜볼 만큼 아이를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대. 정말 너무너무 좋았겠죠. 이 최 씨 할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이 노부부는 김 씨 여성한테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네가 애 낳기 전까지 잘 돌봐줄게. 같이 살자. 그렇게 이 세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세 사람 함께 살면서 즐거웠어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같이 나와가지고 외식을 하게 됐는데 이 외식하는 도중에 이 김 씨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누군가 김 씨의 사진으로 합성한 영정사진 그리고 김 씨의 죽음을 뜻하는 묘비 사진을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다 먹고 신발 신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는데 누가 김 씨의 구두 굽을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발을 신다가 발이 꺾이면서 이 김 씨 넘어질 뻔했습니다. 임신 초기 때 잘못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게 되거나 혹은 배에 충격이 가게 되면 유산 위험이 커져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노린 건지 넘어질 뻔한 거죠. 이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녁 준비를 위해서 홀로 장을 보러 나가던 이 최 씨 할머니는 집 앞에서 우연히 한 남자와 함께 있는 김 씨 여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뭐야? 이에 그 남자가 떠나고 이 최 씨 할머니는 김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 친오빠라는 거예요. 오빠가 제가 대리모 하는 걸 알았어요. 애를 지우라고 난리를 치네요. 아버지가 지금 누워 계신데 너까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아버지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설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죄송한데 돈을 좀 미리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소중한 아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김 씨 오빠를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마련해 주자. 미리 주자. 이 남편 장 씨한테 돈을 출산 전에 주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 씨 할아버지 절대 안 된다고 완고한 거예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출산하고 내 애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줄 거야. 그런데 이 말에 최 씨 할머니는 애가 타는 거예요.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애를 확인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돈을 줘야 애가 낳을 수 있어요. 돈 안 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안 먹혀. 장 씨 할아버지 완고한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최 씨 할머니와 김 씨는 산책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둘이 막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김 씨 어성 쪽으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부딪힐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이 김 씨 심하게 바닥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 모습에 최 씨 할머니 또 애가 타져.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어떡해. 저 오토바이 뭐야. 이때 한 남자가 딱 떠오른 거예요. 김 씨 오빠. 혹시 이 김 씨 오빠가 자기 동생 대리모 한다는 거 알고 그 아이를 못 낳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때 또 김 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마 구두굽을 부러뜨려 놓은 것도 오빠일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 오빠가 유산시키려고 할 거예요. 라고. 그러다 보니 이 최 씨 막 더 애가 타는 거죠. 이 최 씨 할머니는 급기야 김 씨 여성의 오빠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간호에 보태 쓰라고 돈까지 주게 돼요. 남편 장 씨 할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김 씨 오빠한테 준 거예요. 그렇게 다음 날 낮에 장 씨 할아버지와 최 씨 할머니는 잠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김 씨가 없는 거예요. 김 씨 방이 깨끗해. 뭐야? 전화 연결도 안 돼. 뭔가 불길한 느낌. 그리고 이때 장 씨 할아버지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 최 씨가 김 씨 오빠한테 돈을 해줬다는 걸. 내가 돈 미리 해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냐. 이 최 씨 할머니는 바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김 씨 여성을 소개시켜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김 씨 친오빠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집에 찾아왔었고 아빠가 아프다고 하더라. 그리고 애가 사라졌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개시켜준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걔 외동인데? 친오빠 없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 김 씨의 말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에 너무 놀란 이 노부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이 김 씨 여성은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체포된 김 씨 여성의 배가 홀쭉한 거예요. 애는? 내 애는 어딨어? 알고 보니까 이 김 씨 여성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 전과만 3개였습니다. 이 김 씨는요. 애초부터 이 노부부의 집으로 올 때부터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받아 냈던 거죠. 그리고 막상 돈을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게 들통날까 봐 낙태를 했습니다. 낙태. 그러니까 여기서 김 씨가 임신했던 아이는 사실 장 씨 할아버지의 아이가 아닌 친오빠라고 속였던 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찰에 잡힌 이 김 씨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 장 씨 할아버지를 보면서 막 웃어.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당신 아이 가질 수나 있어? 이것도 뭔 개똥같은 소리야? 와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 김 씨 여성이 장 씨 할아버지가 몰래 창고에 가서 무슨 약 같은 거를 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창고에 들어가서 그 약이 뭔지 확인한 후에 검색을 딱 해봤는데 와 무정자증 치료제 약인 거예요. 무정자증 치료제 이 장 씨 할아버지 무정자증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애가 당신 애가 아닌 거 알고 있었죠? 무정자증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와 이런 김 씨의 말에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은 최 씨 할머니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장 씨 할아버지 최 씨 할머니랑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인 최 씨 할머니가 그렇게 애를 못 낳는다고 시집살이 막 당하고 할 때 이때 이 최 씨가 같이 산부인과 가자고 하면 사산한 거를 들먹거리면서 못 가게 했던 거예요. 자기 무정자증이 밝혀질까봐. 그러면서 이 최 씨 할머니한테 문제 있어가지고 애를 못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정말 씨... 죄송합니다. 쓰레기죠 정말.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던 이 최 씨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평생 죄인처럼 산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건 그렇게 아이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내 최 씨한테 다 떠넘기고 자기는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는 핑계로 수차례 씨바지를 들여서 젊고 탱탱한 여자들과 잠자리를 계속했습니다. 좋았겠죠. 이런 씨... 이런 씨... 열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내가 뻔히 눈뜨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잠자리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아내가 그 여자들과 자달라고 막 해. 내가 싫다고 해도 내 아내가 막 자달래. 아내가 알아서 탱탱하니 젊은 여자들을 갖다 받쳐주니 와... 이게 뭔 횡재냐? 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 최 씨한테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핑계로 씨바지를 들여야 한다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다른 여자랑 자고 싶어서 핑계를 댄 거예요. 어차피 나는 무정자증으로 임신 100% 안 돼. 임신 안 되니까 최 씨 아내가 계속적으로 씨바지 여성을 대주겠지?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당당하게 아내가 구해주는 젊은 여자들과 관계를 막 즐기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이속쌤이었던 거예요. 정말 화딱지가 나죠. 그렇게 장 씨 할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오다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는 또 다른 사기꾼 김 씨와 만났던 거예요. 무정자증 치료제를 먹고 있었는데 김 씨가 임신을 했네? 아! 이 치료제가 효과가 있구나! 그런데 무정자증이다 보니 자기 애가 맞긴 한 건지 계속 의심스러워서 돈은 절대 미리 못해준다고 딱 잘랐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정말 이 최 씨 할머니 씨바지를 구해줄 만큼 아이가 애절했어요. 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어찌 됐든 애절했던 건데 남편한테도 김 씨한테도 이제 모두 사기를 당한 거죠. 평생을 자기 때문에 아이를 못 가지는지 알고 죄인처럼 살았다는데 와 진짜 화딱지가 나는 오늘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고요. 옆에 기자분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정말 쇼킹하죠. 사기치겠다고 20대 여자가 60대 후반 할아버지와 잠자리 한 것도 대박이고 이 할아버지도 토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화딱지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벌어진 최악의 대리모 사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개쓰레기 새끼예요. 이 할아버지 새끼 이거 나이만 처먹었지 이거 죄송합니다.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여러분 2017년 9월 창원시 마산의 한 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본인 명의의 작은 민속 주점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던 50대 여성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사망을 두고 굉장히 많은 논란과 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명 쑥떡 사망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 김경숙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소소하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고 이 김경숙 씨는 직원 한 명 두지 않은 채 홀로 민속 주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13일 밤 굳게 닫힌 가게 안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며칠 동안 이 김경숙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점을 찾아왔었다는 한 50대 지인이 가게 내실에 쓰러져 있는 김경숙 씨를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아무래도 죽은 것 같다고 얼른 와달라고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여주인 경숙 씨는 가게 안에 좌식 테이블 쪽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망한지는 꽤 지난 듯 보였어요. 전시내는 이미 사후 강직이 다 진행돼서 응급 조치조차 무의미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오른팔은 배 위에 왼팔은 바닥으로 뻗어있는 상태 코와 입 주변에는 사후에 생긴다는 혈성액과 거품 등이 발견됐고 양 발바닥과 팔꿈치까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까맣게 변색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부터 시작해서 이미 완전히 까맣게 조직 괴사가 일어나가지고 썩어있었던 거예요. 세포가 죽어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로 발견된 거죠. 시신에는 누군가의 폭행이나 공격을 당한 흔적 혹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때린 것도 아니고 목을 졸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것도 아니라면 이 김경숙 씨는 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걸까 가게 쪽방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살면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매일같이 열심히 일만 해왔었다는 경숙 씨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발견된 건 시신으로 발견되기 6일 전 인근 건물 CCTV에 그녀의 모습이 찍힌 거예요. 시신 발견 6일 전인 9월 7일 그녀는 영업이 끝났다면서 손님 2명을 돌려보냈고 새벽 1시 반쯤에 골목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 후에 가게 간판에 불이 꺼진 건 2시간 뒤인 새벽 3시 20분 새벽 3시 20분에서 30분쯤 여기까지가 CCTV로 확인된 마지막 김경숙 씨의 행적이에요. 사망한 여주인 김경숙 씨는 평소에 주점에 살면서 혼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심장마비나 심근경색 뭐 이런 걸로 갑자기 쓰러졌고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하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아닐까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고 2시간 만에 이루어진 시신 검안에서 이 검안이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주인 고 김경숙 씨의 입 안에서 초록색의 떡이 발견된 거예요. 쑥떡 그렇다면 혹시 혼자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걸까요? 국과수에서 시신을 부감한 결과 식도에 쑥떡이 걸려있었고 위장에서도 쑥떡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민속 주점 안에서도 쑥떡이 또 발견됐어요. 급성 질환의 흔적도 특수한 약도 독극물이나 알코올 성분도 나오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김경숙 씨가 이 문제의 쑥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 폐쇄 질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했다. 하지만 그 떡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어디서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쑥떡이 목에 걸려 사망할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어린아이도 아닌 성인이 성인이 떡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떡을 막 계속 먹으면 목에 걸리진 않지만 목이 매긴 하죠. 그래서 음료수나 물을 곁들여서 많이 먹잖아요. 나이가 50대인데 떡이 목에 걸려 죽었다. 주말 연속극이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소재 아닌가. 하지만 놀랍게도요.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숙씨 또한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망사건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고 김경숙씨의 앞으로 생명보험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떡을 먹고 숨졌다는 여주인 고 김경숙씨의 앞으로 58억원 가량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58억원 그러다 보니 경찰 역시도 냄새가 나니까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끝내지 않았고 강력사건으로 의심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5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남기고 숨진 민속주점의 여주인 고 김경숙씨 그리고 그 돈의 유일한 수령인은 딱 한 명이에요. 바로 김씨 김경희 가명입니다. 김씨라고 칭할게요. 뭔가 냄새가 나죠. 2017년 9월 50대 중반의 나이에 평소 알턴 질병도 없었던 고 김경숙씨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지내던 민속촌 주점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 그녀의 입 안에서는 쑥떡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이유가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보험사만 14곳 가입한 보험 상품만 22개 그것도 사망보험금만 짧은 기간에 지속적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사망할 경우 수령하게 될 금액은 58억원 아무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자신의 사망보험금으로 남긴다? 이거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김경숙씨는 수령인인 이 김씨와 무슨 관계였길래 58억원이라는 이 큰 돈을 그녀 앞으로 남겨놓은 걸까? 왜 김경숙씨가 이토록 많은 보험에 가입을 했으며 왜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김씨로 해놓은 걸까? 이 김경숙씨는 정말 일밖에 모르던 여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입은 항상 적었기 때문에 주점 장사 주점 저녁 장사 전에 낮에는 한가하니까 이때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이제 생활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카드값 낼 돈이 없어서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료한테 돈을 꾼 적까지 있었다고 생활고 생활 형편이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수중에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었던 이 경숙씨가 어떻게 20여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을 했으며 그 매달 보험금 어떻게 내고 있었던 걸까요? 이 김경숙씨가 돌아가시고 그녀의 앞으로 2천만원 가량의 빚까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이 터무늬가 없는 거죠. 빚까지 남긴 사람인데 이 의문점을 풀어줄 사람은 딱 한 명 뿐입니다. 바로 수령인인 김씨예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길래 사망보험금을 다 받은 걸까? 이 두 사람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고 김경숙씨와는 중학교 동창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다 넘겨준 거예요. 지금 경숙씨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고요 졸업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27살 무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김경숙씨의 결혼사진을 보게 되면 이 김씨라는 여자가 떡하니 찍혀있어요. 이 경숙씨의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전에 20년 전에 두 아이들을 그냥 두고 집에서 가출을 했고 줄곧 이 중학교 동창 김씨 엄마의 식당일을 도우면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왔다고 해요. 친자매 형제보다 이 친구 가족들에게 더 의지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 김경숙씨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형제 자매 다 있었는데 경숙씨가 사망하고 이 친구 김씨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망 사실을 경숙씨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중에 이 경숙씨의 가족들한테 연락한 거예요. 경숙씨가 사망하셨는데 이래저래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 알아봐라. 뭐 이러면서 경찰에 연락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 김경숙씨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었다는 이 가족들은 그곳에서 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경숙씨 가족들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씨한테 내 동생이 죽었는데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경숙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죽게 되면 오빠도 부르지 말고 언니도 부르지 말고 아무도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연락 안 한 거예요. 가족들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경숙씨는 사망 전까지 건강하셨어요. 병 같은 거 뭐 투병 중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그런 말을 해? 왜? 친형제보다도 더 고 김경숙씨를 살뜰히 챙겼다는 이 김씨의 가족들은 김경숙씨의 장례 절차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인 가시는 길 이 길을 본 친 가족들이 아닌 친구 김씨의 가족들이 함께 한 거예요. 고인을 화장할 때는 오열을 하면서 슬퍼했었다는 이 친구 김씨 지금 제가 실제 이 고 김경숙씨의 언니분과 그리고 이 김씨의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조카한테 전화를 받았었거든 뭔 말이고 싶었어 예 전 16년 뭐에 내가 몸을 많이 들려놨다며 어 그거 어 어 그게 경숙이가 들려놨어요 아니 그게 어디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경찰서에서 연락받았지 경찰서에서 어 언제에 어 연락을 받고 밖에서 볼일 보다가 경숙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딸 자식을 찾으려는 거 니도 알고 있지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보험을 했으면 지가 수렴이는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ㅅㄲ이나 ㅅㄲ이나 앞으로 했을 거야 자식들 앞으로 해줄 거야 이거는 니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그 수렴이 수렴인데 언니가 하지 말고 내가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모른다는 경숙이 했다 하는 소리 그게 이상하잖아 보험을 몇 개 낳았는데 언니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뭐랍니까 내가 그쪽으로 이야기해줘야 나도 마음답게 내가 니처럼 이야기했어 그건 아니지 니는 니 할마만 하면 되는 거야 내 할말은 언니 나는 내 할말은 그거는 100% 경숙이가 들은 거고 경숙이가 내한테 해준 거는 경숙이가 100% 자기 그거로 해준 거야 언니 저쪽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어디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던 경숙씨가 20여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이 김경숙씨 자기 자식도 두 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 앞으로도 아닌 자기 형제 자매 가족 앞으로도 아닌 생판 피하나 안 섞인 자기의 중학교 동창 친구 앞으로 수익자를 지정해뒀다 한 보험사를 보게 되면 그곳에 15억 정도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만 보장하는 그 사망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 가입하고 한 몇 년 뒤에 수익자를 다 친구인 김씨로 바꿨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던 보험금 수령인은 대부분 몇 개월 만에 친구 김씨로 변경이 됐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가입된 보험들 그런데 이 보험 가입의 시점들도 조금 이상합니다 사실상 같은 보험 상품을 일주일 만에 또 들고 또 들고 중복 가입을 하는가 하면 두 달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혹은 하루 만에 심지어 같은 날 두 회사 보험에 각기 가입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틈만 나면 보험 가입 가입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많은 보험의 유일한 수익자는 바로 친구 김씨 한 명 뿐이었습니다 경숙씨는 대체 무슨 연유로 이 많은 보험들에 가입을 했으며 왜 오직 친구 김씨에게만 그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자기가 알아서 든 거예요 그리고 경숙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의 딸이라고요 우리 엄마의 양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매예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응?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김경숙씨와 김씨 이 두 사람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입니다 친구예요 김경숙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걸 봤을 때 오랜 기간 이 두 사람은 친하게 지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알고 지낸지 30년 만에 한 가족이 된다? 뭐 가족처럼 친하게 이제 지낼 순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고 김경숙씨가 20년 전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어지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진 않았지만 피를 나눈 세 명의 친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가정을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김경숙씨는 친형제들과 연락을 자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종 가끔 연락은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경숙씨는 자기의 친자식들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숙씨가 왜 친구인 김씨의 이름으로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어놓고 그리고 그녀와 자매까지 된 건지 가족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족이 된 동창생 친구 김씨 측은요 자매 친자식들 그게 가족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경숙이 가족으로 인정 안해요 우리가 피해자에요 우리가 떡 먹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보험금은 우리가 다 가져가게 되니까 뭐 이제 와서 배 아프다고 합니까 우리가 피해자에요 우리가 우리가 그 보험금 그 58억 원을 우리가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게 배 아파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김경숙씨 동창생 친구인 김씨의 집안에 성인 입양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냥 말만 그런게 아니라 서류상 정말 입양이 돼가지고 친구 김씨 엄마의 양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50대 나이에 친구 어머니에게는 양녀 중학교 동창 친구와는 자매가 된 입양 날짜는 2016년 4월 14일 그런데 이 4월 14일 이때 이후 법정 상속인으로 남아있었던 보험 7개 가량이 또다시 김씨의 이름으로 수익자가 자동 변경이 됐습니다 다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입양을 하면서 김경숙씨의 마지막 보험이 가입된 시기는 입양 두 달 후였던 2016년 6월 23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2년 전에 가입했던 상품과 똑같은 상품에 또 한 번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1년 3개월 후 김경숙씨는 사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보험금은 무려 58억 아니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친구 김씨 측은 세상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또한 그 중에 하나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2017년 9월 13일 며칠간 이 김경숙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점을 찾아왔었다는 한 50대 지인이 가게 내실에 쓰러져 있는 김경숙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그런데 이 50대 지인 고 김경숙씨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해 신고했던 사람 그 사람은 친구 김씨 동생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김씨의 여동생의 남편 김경숙씨와 동창인 김씨 이 김씨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남편이 제일 먼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해 신고했던 여동생의 남편 그리고 이 김씨 그리고 김씨의 여동생까지 이 세 명은 예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찌됐든 자식들도 있었고 자매 형제도 있었던 이 김경숙씨가 왜 내 친구의 엄마에게 양녀로 들어간 건지 그것도 50대가 넘어가지고 이 부분도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통 뭐 가족처럼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가족처럼 친하다고 내 밑으로 양녀 입양을 합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남의 집에 양녀로 들어가고 이상하리만큼 보험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수익자가 다 양녀로 들어간 그 집의 딸 동창 친구 김씨구 더 웃긴 게 지금 뭐냐면 고 김경숙씨가 남의 집 양녀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김경숙씨의 부모님 다 살아계셨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떡하니 살아계시는데 연락까지 종종 주고 받았다는데 다른 집에 양녀로 들어가요? 50대 여자가? 거기다가 보통 입양을 가려면 친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 김경숙씨의 어머니가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부모인 내가 빤히 눈뜨고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의 딸로 내 딸이 들어가겠대 이거 허락했을까요? 당시에 이 부모님을 모시고 계셨던 이 고 김경숙씨의 오빠분은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밖에 외출했다가 이 오빠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 김경숙씨가 집에 와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어? 너 언제 왔어? 너 어떻게 요새 뭐 잘 지내고는 있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 밥을 챙겨드리려고 이 오빠분이 어머니 방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밥을 뭐 어떻게 드실래요? 뭐 죽 드릴까요? 뭐 어쩌실래요? 이렇게 얘기 나누고 딱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방문 뒤에 누군가 아래처럼 숨어있어 고 김경숙씨 어머니 방문 뒤에 숨어있었던 사람 바로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왜 김경숙씨 부모님이 있는 집에 왔던 걸까 김경숙씨와 김씨 이 두 사람은 오빠가 온 걸 확인하고 바로 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양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 오빠분이 이 날에 이런 해프닝이 걸린 거예요 이상한 거죠 김경숙씨가 사망한 이유 그녀의 어머니 서명이 담긴 입양서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적혀있었어요 늘 경숙씨의 걱정을 달고 살았다는 이 어머니가 정말 딸의 입양을 허가했던 걸까요 어머니의 서명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석연치 않은 건 이때 당시에 이 어머니 시력을 상실하셔가지고 장애판정까지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눈이 거의 안 보이시는 상태였대요 그런 어머니가 진짜 스스로 서명을 하신 걸까요 거기다가 이 김경숙씨 남편과 같이 살다가 집을 가출했단 말이에요 이때 자식이 두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출만 하고 이혼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15년 이나 흘러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입양사건 1년 전에 갑자기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친구 김씨가 함께 였습니다 이혼 소송 문제로 변호사도 만나고 법정도 왔다갔다 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경숙씨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옆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겠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숙씨가 직접 쓰신 거예요 15년 만에 이혼소송 어머니 생존 당시 이루어진 성인 입양 경숙씨는 왜 친가족들과의 고리를 하나씩 끊었던 걸까요 그만큼 중학교 동창 친구인 김씨 가족들에게 의지했던 걸까요 국가수 부검 결과 정확한 사망 사인은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떡을 먹다가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도련사로 사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타살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떡 때문에 질식사를 한 게 아니라면 왜 입안에서 떡이 나온 걸까요 법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입에 음식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질식사로 보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다른 무언가로 인해 사망 후에 누워있게 되면 위식도의 음식물이 입쪽으로 역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보통 사람은 목에 무언가 걸리게 되면 기침을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뇌중증 질환이 없다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희박하다고 카드값도 못 낼 정도로 생활 형편이 안 좋았지만 진짜 우연한 일치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게 됐고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수익자를 모두 친구로 해줬고 그 친구 가족도 너무 좋아서 50대가 넘어 자식들이며 엄마며 친가족들이 다 등지고 그 친구 집안에 양녀로 들어가고 그랬던 걸까요? 그 친구 가족이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내 친가족들은 뭐 내 알바야? 그냥 딸로 들어가 그랬던 걸까요? 생전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고 싶다는 말을 친언니와 이혼소송 변호사에게 했었다는 이 고 김경숙 씨 그녀를 가족으로 입양한 이 김 씨의 가족들은 유족들이 뒤늦게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고 김경숙 씨 앞으로 남겨진 보험금 때문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 김경숙 씨의 가족들은요 돈이 58억이든 5억이든 관심 없어 이 가족들이 궁금한 건 통장 잔고에 만원도 채 들어있지 않았던 경숙 씨가 왜 이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게 됐느냐 이 의문점을 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게요 지금 이 김경숙 씨가 친구 김 씨 양녀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친구 김 씨 어머니의 양녀로 그러니까 이 김경숙 씨가 사망하고 나서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친딸이나 친가족들이 나서서 보려고 하면 제한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양녀로 들어간 이 김 씨 가족 측이 더 수월하게 김경숙 씨의 모든 걸 조회하고 볼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친가족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부검 관련 내용부터 보험 관련 내역까지 이 친딸이나 직계 가족 측은 아무것도 못해 양녀로 나중에 입양한 이 김 씨 측은 다 할 수 있고 정말 의아한 건 실제로 모든 수익자 변경은요 김경숙 씨가 직접 변경한 것으로 싸인까지 되어 있었어요 변경할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직접 보험사에 와가지고 변경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경숙 씨가 직접 변경을 해준 거예요 친구 김 씨의 주장대로 경숙 씨가 자발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해줬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2, 3만 원이 2, 3만 원이 없어가지고 마트 외상을 하고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경숙 씨가 왜 20여 개가 넘는 사망보험금에만 가입을 한 걸까 이게 이상한 거죠 직접 했대요 알겠어요 근데 왜 왜 사망보험금에만 이렇게 가입을 했으며 왜 그 수익자를 다 김 씨로 한 건지 돈이 없었는데 그 매달 보험금은 어떻게 낼 거예요 58억 원이면 한 달에 내는 보험금액이 어마어마했을 거거든요 경숙 씨가 들었던 보험들은 자기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는 돌려받는 환급금도 없는 당기 사망보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수익자가 모든 보험금을 챙겨가는 이거는 수익자를 위한 보험인데 도대체 왜 계약서 속에 적힌 김경숙 씨의 사인과 필적 이게 진짜 본인이 쓴 거였을지 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어요 필적 하지만 대조 자료가 부족해서 이것도 결론은 알 수 없음입니다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보험자를 속여 가입시킨 경우 사회 질서를 어질러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화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숙 씨가 다른 목적 없이 자발적 판단과 의사에 따라 가입했는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친가족과의 고리를 끊어가면서 수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오직 한 친구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줬던 경숙 씨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수익자 변경 본인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별 문제와 의심 없이 진행이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했다 도대체 왜 2020년 4월경 이 사망한 고 김경숙 씨의 따님이 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현재는 마감이 됐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원한다고 올리신 거예요 쓸쓸한 삶을 사셨을지라도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억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뭔가 씁쓸합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속시원히 밝혀지면 좋겠는데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깝고 의문 투성이인 고 김경숙 씨 사망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8월 말 제주도의 경찰소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동생이 집에 안 들어와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5시에 퇴근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문자도 안받고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제발 제 여동생 좀 찾아주세요 사라진 그녀의 이름은 39살이었던 김씨 연락도 없이 외박 한 번 한 적이 없었던 김씨인데 이 가족들은 애가 타니까 제발 이 문자를 보면 연락해달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제발 이 문자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떼양볕이 내리쬐던 그날 김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집까지 약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늘 걸어서 퇴근을 했었다고 해요 왜 차비 아끼려고 김씨는요 그런 여성이었어요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이 김씨가 하루도 쉬지 않고 9개월 동안 일했었다는 이 편의점은 근처에 오일장이 열렸기 때문에 유명한 맛집들도 많은 동네였습니다 해당 편의점 사장님은 김씨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일자리가 끊긴 아버지를 대신해서 김씨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되게 바르고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사건 당일 김씨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빨리 퇴근을 했습니다 그 후 그녀가 향한 곳은 근처에 칼국수 집이었어요 칼국수 저녁 밥을 먹고 집으로 가려고 그곳에서 혼자 5,500원짜리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칼국수집에 나온 김씨는 오일장 근처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하필 늘 가던 해안도로가 아닌 다른 길 다른 도로를 이용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편의점에서 바로 집으로 가니까 해안도로를 타고 쭉 걸어가는데 그날은 칼국수집에 들렸다 보니 그 집에서 가까운 다른 도로를 이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처에 CCTV에 사건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는데요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베이지색 원피스에 양산을 든 김씨 걸어가고 있습니다 5일장을 지나 근처 농로 쪽으로 지나가던 그때 갑자기 김씨가 멈춰서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는데요 그 후부터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남자는 김씨에게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그 남자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이 됐고 김씨 쓰러졌습니다 이 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영상에서 보시는 이곳 콩밭이었습니다 현장에는 부서진 양산과 소지품만이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김씨를 살해한 남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사건 발생 다음날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20대의 이씨 이 이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돈이 없어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강도살인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건 이 범인 피해자 김씨를 살해하고 가져간 돈 단돈 만원 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돈 만원 때문에 김씨를 살해했던 걸까요 그깟 만원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김씨의 유가족분들은 국민 청원까지 올리셨습니다 이 범인 이씨는 생활고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계획적인 살인 같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청원을 올리셨던 거예요 생활고 때문에 죽였다라는 건 감형을 받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사건 당시 이 피해자 김씨는 강도 이상의 어떠한 위협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옆에 사건 CCTV를 보게 되면 이때 김씨가 엄청나게 저항을 해요 이 유가족분들은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위협해 왔다면 이 김씨 성격에 그냥 가방채로 들고 가라고 던져줬을 것 같은데 이 CCTV 영상 속 김씨의 모습은요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 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범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무려 여섯 번이나 칼로 찔렀어요 여러분 지금 사건 당시 CCTV를 잘 보시면 이 김씨가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 봅니다 그리고는 쭉 걸어가는데 걸음이 전보다 더 빨라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남자가 뒤따라옵니다 아무래도 이때 이 피해자 김씨가 이제 이 초기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저 남자가 나한테 해꼬지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빨리 걸어가야겠다 했는데 이거를 뒤따라오고 있었던 이 살인마도 같이 눈치를 채고 빠르게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이 범인 본인의 이야기대로 그냥 겉만 주고 돈만 뺏으려고 했었다면 몸싸움 도중에 밭쪽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굳이 6회 정도나 칼로 찌를 이유가 없잖아요 한 전문가는 칼로 찌른 건 제압을 넘어선 행동이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밭쪽으로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그때 그냥 거기서 돈을 챙겨서 도망가면 끝인 건데 굳이 쓰러진 곳으로 가가지고 칼로 6번이나 찔렀다 게다가 이 범인 3일 전부터 탑차를 끌고 다니면서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고 다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일 또한 현장을 배회하고 있었던 이 범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김씨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흉기로 여자를 위협해 살해까지 한 겁니다 이 범인은 범행 5시간 후인 12시 17분경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시신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려고 그런데요 이때 옮기지 못했어요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을 옮기려고 해도 힘들어요 몸에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시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축 늘어져 있으니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옮긴 거예요 이에 이 범인은 피해자 김씨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추가로 훔쳐갑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은 버렸고요 김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 가서 육포 비엔나 치즈라뽑기 콜라 닭다리 닭똥찜 딸기 우유 음료수 등 엄청 사요 그리고는 그거를 그냥 태연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야식을 챙겨 먹을 정도로 태연했던 거예요 죄의식이 1도 없어 거기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김씨를 죽였다고 말한 이씨는 1톤 탑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두 달 전까지 택배회사에서 일을 했던 남자였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택배 일을 시작했었다는 이씨는 불과 딱 세 달 일하고 월급 받은 뒤에 잠수 탔습니다 지내고 있었던 오피스텔에서도 돈을 못내가지고 쫓겨났어요 이 이후에 탑차에서 줄곧 생활해 왔었다는 이씨 아니 일도 했었고 돈도 받았었다는데 왜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으며 탑차에서 생활했던 그 받은 월급 다 어디에 쓴 걸까요 알고보니까 이 이씨 인터넷 방송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한 여성 BJ한테 푹 빠져가지고 일명 그 BJ 방송의 큰손이었던 거예요 세달 일해가지고 벌었던 그 택배 월급도 몽땅 그 BJ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심지어 한 여성 BJ와는 직접 만남을 가지고 천만원 상당의 선물까지 했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빚만 5500만원이 있었어요 이 이씨가 봤던 방송이 약간 노출이 있고 조건이 있는 사이버 머니를 500개 쏴주면 섹시댄스 보여주고 1000개를 쏴주면 가슴골 보여줄게 뭐 이런 조건이 있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 이씨가 그거를 보려고 춤추는거 보고 뭐라도 좀 보려고 자꾸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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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회장까지 됐네 와 회장이 됐더니 다들 나한테 굽신굽신해 이 여자 BJ도 오빠 너무 좋아요 오빠 짱이야 오빠 사랑해 나를 완전 왕대접을 해줘 그 맛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살이 끊지 못했고 비까지 지게 됐던 거죠 인터넷 상에서는 큰손 회장님이라 불렸던 이씨 하지만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빚더미에 앉은 무지개 스무살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이 돈 이 빚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인터넷 방송이요 돈을 계속 쌓아야 이 회장 자리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나름 회장인데 이제 돈이 없어 사이버 머니를 안 쏘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BJ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또 빚을 져서 또 후원을 하고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이씨 생활고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여 BJ의 방송을 보면서 그 BJ에게 후원하느라고 몇 천만 원을 그냥 탕진했던 겁니다 뭐 솔직히 그래요 내가 번 돈 내가 후원하고 싶어서 했고 내가 빚지고 싶어서 졌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뭐라 못하죠 그거는 그렇다 쳐요 알았어요 그런데 피해자 김씨는 무슨 죄입니까?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그 땡볕에도 양산 쓰고 한 시간 반씩 걸어다니던 너무 착실하고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왜 애꿎은 이 김씨가 살해를 당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이씨는 왜 퇴근길이었던 김씨 여성을 노렸던 걸까요? 전문가는 여성 BJ에게 내가 돈을 받쳐가면서 관심을 갈구했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나를 버리네 나 더 이상 후원할 돈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 여성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가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 상태에서 그 BJ에게 후원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제가 나한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또 하루 종일 머릿속에 가득했을 거고 그런 특정한 심리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 힘이 약해 보이는 여성을 자기 여성 분노의 대체물로 자기 분노의 대체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BJ한테 뭐 관심 못 받고 돈은 돈대로 없고 그냥 전체적인 이런 상황 자체가 짜증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지나가던 죄 없는 김씨한테 풀었다는 겁니다 화풀이 대상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먹고 덜 쓰고 돈까지 버느라 홍기를 놓쳤다는 이 김씨 이 김씨는 미래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간호조무사 자격증 등 7개의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를 차비 아끼려고 걸어 다니시면서 미래를 생각해 공부까지 다 하고 이런 사람을 왜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이런 사건을 다룰 때마다 드는 생각이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잘되고 더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 범인 이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서 수감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제주도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살다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 청소년이 돼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었던 김 씨 여성 그 후 가출 청소년이 된 이 김 씨는 오갈 데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집이나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됐고 그러다 그녀가 20대 초가 됐을 때 성매매업까지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때쯤에 이 김 씨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건지 갑자기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이후에 알게 모르게 남동생을 챙겨주고 집에도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세월이 더 흘러 타살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여관의 3층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에 출동했었던 이 경찰은 방 입구에서 범행에 사용된 칼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누군가 급히 나가기라도 한 듯이 속옷 그리고 상하의와 양말 그리고 안경 시계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떠리에는 피다만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됐습니다 분석 결과 속옷은 남성용 백사이즈 안경 시계 역시도 남성 제품이었어요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분석한 결과 A형인 피해자와는 달리 O형이 검출됐습니다 혈액형 O형의 남자 여관 주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2003년 8월 23일 밤 한 10시 20분경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긴팔 긴옷을 입은 한 3,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여관에 왔어요 그때 저희 여관이 성매매 알선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돈을 주면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306호로 가이수라고 얘기했죠 그 후에 저는 그 남자의 요구대로 성매매 알선 업자한테 전화했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그 피해자 여성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306호로 가라고 했지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씨가 306호로 들어간 이후 이 알선 업자는 무슨 이유에서 인지 김씨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 보통 일 나가가지고 20분 정도 지나면 나간 여자애들이 알선 업자인 나한테 뭐 끝났다든지 뭐 어떠한 연락을 하는데 30분이 지나도록 김씨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함에 계속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함에 이 알선 업자는 바로 여관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확인해달라고 이 말에 여관 주인은 306호로 인터폴 연결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자기 남편한테 여보 306호로 가서 확인 좀 해봐 그렇게 이 남편이 306호 앞에서 문을 막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꼬리를 딱 돌려보니까 문이 열리네 그렇게 들어간 306호 방 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관 주인이 306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이 방에 있었던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06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303호 이곳에 묻고 있었던 남자 박씨는 사건 당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옆방에서 뭔가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뭐야 시끄럽게 옆방에서 싸우나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 TV를 보는데 딱 하나의 소리가 귀에 꽂혔다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뭔가 이상하니까 벽 쪽에 귀를 대보셨대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같이 나가는 게 아닌 한 명이 혼자 나가는 소리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박씨가 생각했대요 왜 같이 안 나가고 혼자 나가지? 그런데 그 사람이 딱 나가자마자 여관 주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니고 진짜 그 남자가 나가고 바로 주인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때 이 옆방 박씨는 잘하면 그 남자랑 여관 주인이랑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라고까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여관 주인 306호로 올라오는 동안 그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사건의 목격자는 이 303호 박씨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관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한 주민 또한 사건 당일 소름돋는 여자의 악 쓰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아 뭐야 이 소리 너무 놀래서 막 당황을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 여성이 밖을 딱 내다봤는데 그때 306호의 범인 인상차기와 비슷한 남자가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었다고 해요 작업복인지 뭔지 긴 옷을 입은 남자가 여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걸어가더라 총총총 걸어갔다 김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려던 남자는 여관 주인이 올라오는 걸 눈치채고는 옥상 계단에 몸을 숨겼을 겁니다 여관 주인이 306호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계단으로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안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여관 여주인은 범인이 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은 여관에 나서는 그를 목격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이 남자가 성매매를 요구할 당시 특이하게 나이가 좀 있는 여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에는 사용한 피임기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전 성관계가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사건 살인이 아닌 성이 처음부터 목적이었고 계획적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관계 후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 그렇다면 범인은 왜 김씨를 살해했던 걸까요? 김씨의 몸 곳곳에는 10개의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공격했던 장소는 침대 위 어떠한 이유로 이 범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던 칼로 김씨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때 치명상은 아니었던 김씨가 격렬하게 방어를 했어요 정말 이 김씨의 팔과 손에는요 칼에 베인 상처들이 엄청났거든요 왼쪽 팔 안쪽에는요 혈관이 절단되는 관통상까지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이 범인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 같은 무언가를 이 김씨가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순간 모든 그 쌓아져 있었던 그 응어리가 이 김씨에게 폭발이 됐고 이에 10번 찌르고 관통상까지 생길 정도로 오버킬이 된 것 같다 얘기했어요 사건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그 칼에서는 피해자의 혈흥뿐 범인의 지문이나 그런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즉 범행을 저지르고 이 범인 칼 손잡이를 닦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칼을 그냥 가져가면 되지 범행 도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놓고선 칼 손잡이는 또 닦았다 왜? 손잡이를 닦을 정도면 그냥 가져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칼을 닦은 뒤에 버리고 간 이유는 왜일까요? 전문가 분은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피 묻은 칼을 본인이 가지고 간다는 게 더 불합리한 그런 행동으로 본인이 판단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 추정했습니다 내가 내가 지금 이 칼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넣어놓을 데가 없어 지금 여기서 내가 이 칼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오히려 더 걸릴 확률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칼만 닦고 버려두고 간 게 아니었을까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이 피해자의 속옷 여기서 엄청나게 썩은내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건의 다른 것들보다도 이 썩은내가 기억 속에서 안 지워진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취 냄새가 났대요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8월 여름이었던 만큼 잘 씻지 못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범인의 직업을 추론한 결과 배타는 사람이지 않을까 라고 추정이 됐어요 실제 부산에는 세 곳의 항구가 있습니다 여객선이 닿는 영도 항구와 소규모 조업을 하는 하리양 그리고 국내 최대의 수산물 위판장이 있는 남항 이에요 그중에 이 남항은 거의 모든 어종에 고깃배가 들어오는 데다가 사건 장소와도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남겨져 있었던 속옷과 칼 시계 안경 등 이 물품들을 가지고 뱃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물품들이 뱃사람들과 연관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런데 한 선원 소개 업주가 하는 말이 배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작업복을 취급하는 곳에 의뢰를 합니다 작업복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선원이 가져가야 될 가방이 오거든요 그 가방 안에는 선원들의 속옷이나 작업복 그리고 간단한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다는 속옷 이 속옷이 옆에 사진이에요 범인이 현장에 놓고 갔다는 속옷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몸에서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어시장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런 칼은 선원들은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 체납기에 가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녀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체납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낚시줄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오징어와 갈치를 주로 잡는 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징어 체납기 배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과 똑같은 이 칼을 쓴다는 거예요 오징어 체납기 배에서 아무래도 어선이다 보니 옷을 하루만 못 갈아 입어도 몸에서 생선 냄새나 이런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범인은 오징어 배에서 일하던 선원이었을까요? 하지만 어민 협회에는 이 외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에는 진전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던 가운데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003년 7월 최씨라는 한 여성이 밖에서 저녁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정면에서 어떠한 남자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면에서 오던 남자가 아니 미친건지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이 최씨의 가슴을 움켜 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당당하게 가슴을 만지니까 이 최씨 벙친 거예요 아니 이게 뭔가 그런데 이 남자 당황하기는 커녕 막 재밌어 가슴을 갑자기 꽉 움켜 지더니 하하하 엄청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도 뛰어가거나 달아난 게 아닌 천천히 웃으면서 걸어가더래요 그 순간 얼마나 놀래고 무섭고 벙찌고 황당했을까요 그런데 이 악마와의 접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두 달 뒤인 9월 이 최씨가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려고 집에서 걸어가지고 15분 거리에 있었던 아버지 직장 터로 가는 도중에 그놈을 또 만난 거예요 이때는 이 괴한이 자전거를 끌고 최씨의 정면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또 이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쯤 이 남자가 학생 잠깐만 미안한데 내 자전거 뒤에 돌멩이가 걸려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최씨가 에? 아 네 하면서 이놈의 자전거를 보려는 그 순간 이 괴한이 최씨의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면서 강압적으로 으쓱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겁니다 이때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런데 이때요 정말 다행히도 때마침 지나가고 있었던 외국인 선원들의 눈에 이 장면이 포착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탈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봤던 얼굴이 이 김씨 살인사건의 범인 이 범인의 얼굴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옆에 몽타주는 목격자가 여럿 있었잖아요 여관 여주인도 봤었고 그리고 초원장 여관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이웃 주민 이 주민도 얼굴을 봤고 그걸 토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최씨가 떠올랐던 거죠 어 이 새끼 그 새끼인데 이 최씨는 범인이 가슴을 움켜 지었을 때도 가까이에서 얼굴을 봤고 두 번째도 가까이에서 봤어요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 해도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것부터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이 최씨를 성추행한 놈 그리고 김씨 살인사건의 범인 이 두 사람 모두 범행 후 너무나도 태어냈습니다 범행 후 이 두 사람은 뛰거나 하지 않았어요 총총총 걸어갔고 웃으면서 걸어갔습니다 혹시 동일범의 소행은 아니었을까요? 이 최씨가 성추행을 당한 건 2003년 7월 말경입니다 약 한달 뒤인 8월 23일 불과 50미터 떨어진 여관에서 김씨가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달 뒤 최씨가 조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놀라운 건 이 사건들이 모두 반경 1km 내에서 약 한달을 간격으로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버린 뒤 자신의 존재를 감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만한 사람 영도 지리를 잘 알고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게 범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남항 이 항구와 가까이 인접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경 배를 타던 한 선원 박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와서는 내가 10년 전에 여관에서 사람을 하나 죽였어 라면서 자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나서 2차 조사를 받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이 박씨가 번복한 거예요 하지만 뭔가 찜찜하니까 DNA 검사를 했었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 무관하다고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수사선상에는 벗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에 대해서 전문가는 술 취해서 했던 그 자백 거짓 자백이라 생각 안 한다 분명히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한 건데 해당 김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사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박씨는 자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이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용의자의 행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범행 당시 극도로 보였던 폭력적인 모습은 감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 차분하고 조용하며 착실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김씨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까 이 김씨가 변을 당하기 얼마 전에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엄마 나 스토킹 당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이런 정도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스토킹 스토킹했던 남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 남자를 찾게 되면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낸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이 사건은 18년 동안이나 해결되지 못한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인 또 재범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진 않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일어났었던 한 살인미제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012년 경기도 성남의 신흥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색소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78세 남성 송씨는 나이가 이제 거의 뭐 80이었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 점점 힘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하고요 2012년 5월 말 38살의 김시여성과 그의 동거남이었던 44살의 박씨에게 주점을 넘기게 됩니다 이때 주점을 판 금액은 약 4500만원 정도 하지만 이때 이 주점을 넘겨 받았던 이 김시여성은요 4500만원이 지금 다 없어요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거 나중에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00만원을 잔금으로 남겨요 가게를 넘겨준 뒤 이 송씨는 뭐 아예 가게를 떠난게 아닌 그 가게를 운영만 안했을 뿐 그대로 가게에 남아서 주점 무대에서 색소폰 연주를 했습니다 어차피 잔금 2000만원도 받아야 되고 색소폰 연주도 재밌으니까 겸사겸사 그런데요 가게를 넘기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지나도 이 김시여성 2000만원 갚을 생각을 안하는거에요 2000만원을 줄 생각을 안해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이 송씨 독촉을 하기 시작한거에요 아니 잔금처리 언제 할거냐고 아니 금방 돈 준다며 나도 돈이 필요해 얼른 2000만원 좀 갚아줘 얼른 2000만원 좀 줘 자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동거녀인 이 김씨가 전 달란주점 주인인 이 송씨에게 잔금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 동거남 박씨는 어이 송씨 그 돈 내가 줄게요 그렇게 4개월 정도가 지난 2012년 9월 6일 오후 6시경 이 송씨와 박씨는요 달란주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씨 2000만원이 잔금인데 딱 1700만원을 주는거에요 당연히 송씨는 2000만원을 줘야지 왜 1700만원만 줘 그랬더니 박씨가 하는 소리가 얼마전에 안전점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스프링쿨러 설치 안하고 가는 바람에 우리가 그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정도가 나갔어요 솔직히 이거 원래 송씨가 했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당신이 제대로 대비 안하는 바람에 우리 돈이 300만원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돈은 빼고 준 겁니다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와 당연히 이 말에 송씨 열받죠 아니 애초부터 인수비용과 모든거를 다 합의하에 결정해놓고 뭔 자기 마음대로 스프링쿨러 설치했다고 뭐 빼고 뭐한다고 빼고 아니 그리고 계약하고 몇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스프링쿨러 설치한다고 300만원을 빼 지금 장난해 당연히 송씨 열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신랑이가 시작됐고 점점 서로 격분하기 시작하더니 열이 받은 이 송씨가 박씨의 동거녀인 그러니까 아예 처음 자기와 계약했던 김씨를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그 옆엔네 믿고 계약했는데 아우 내가 미쳤지 믿는게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막 욕을 섞어가지고 막말을 막 퍼부은 거예요 이 박씨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 김씨 여성 자기 여자친구 잖아요 그런데 전 주인이 자기 여자친구 욕을 막 하니까 더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격분한 박씨는 그대로 송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송씨의 목을 사정없이 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때 이성을 잃은 거예요 40대 남성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78세 송씨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송씨를 본 그 상황에서도 이 박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막 씩씩 떼면서 주방으로 가더니 호스를 가져다 끝내 송씨의 목까지 졸라 살해 했습니다 이 박씨의 만행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씨가 죽었다는 걸 확인한 이 박씨는 송씨의 시체를 비닐로 싸서 노끈으로 묶고 여행용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달란주점 다용도실 창고에 숨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시신을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달란주점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시신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비린내 그 비린내인지 먼지 역한 냄새 이거 어떻게 숨길 거예요 당연히 일주일 정도 지난 후부터 이 주점의 종업원이 사장님 다용도실에서 그 이상한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겁이 나기 시작한 박씨는 시신을 더 안전한 장소에 유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적한 야산 땅에 묻어버릴까 바다에 던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신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들고 나갈 수가 없는데 아 이거 괜히 옮기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주점 안에 다른 곳에 숨겨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숨기지 그렇게 박씨는 9월 13일 영업시간 전에 자기가 직접 만든 나무상자 하나를 가게로 가지고 옵니다 가로 113cm 세로 40cm 높이 80cm 나무목간 그러니까 그 관 안에 박씨는 시신이 담겨져 있는 여행용 가방체로 그냥 가방체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관에 이 나무 이제 이 상자에 못질을 하고 악취가 세워나오지 못하게 상자의 모서리에 실리콘까지 다 발랐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박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우 여기 그 주점 홀 벽면에 물이 새네 라고 하면서 방수 설비업자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이 설비업자는 홀 벽면에서 물이 새요? 어 제가 한번 볼게요 라고 하면서 시공을 하기 위해 주점 홀 벽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노리고 있었던 박씨는 딱 이때 어 홀 벽을 뜯은 김에 이 상자 좀 벽면에 넣고 콘크리트 좀 발라주세요 라며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이 설비업자 어리둥절했어요 시공하려고 벽을 딱 뜯자마자 이 박씨가 무슨 나무 상자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에 넣고 콘크리트 질을 해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때 설비업자는 그거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씨는 막 웃으면서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방습제를 넣은 상자인데 그냥 공사해주세요 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했어요 막 웃으면서 아 이거 그냥 벽 안에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질 해주세요 그렇게 설비업자의 손을 거쳐 이 송씨의 시신은 벽 속에 매장이 됐습니다 이 관을 벽 안에 넣게 되면서 이 주점의 한쪽 벽면은요 아래쪽이 불룩 튀어나온 이상한 모양이 됐어요 보통 가게 사장님은 이런 거 용납 못하는데 이때 설비업자도 뭔가 조금 찝찝하니 이상했는데 시공이 다 끝나갈 때쯤 이 박씨가 고생하셨다고 돈을 조금 더 챙겨줬었다고 해요 이에 그냥 뭐 별거 있겠나 넘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박씨의 계획이었다는 거 이런 잔혹한 박씨의 범행이 들통나게 된 건 피해자 송씨의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송씨의 아들 내외가 2012년 10월 10일 혼자 사는 아버님이 한 달째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조사해 주세요 라면서 실종신고를 넣은 거예요 성남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송씨가 살고 있었던 집주인도 송씨의 모습을 한동안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니까 심장이 쫄려오기 시작한 이 박씨는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송씨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송씨의 아들 행세를 하며 달란주점 건물주와 송씨 후배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송씨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디로 놀러 갔다 오신다고 여행 갔다 오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라면서 전화를 돌린 거죠 실종이 아닌 가출로 보이게끔 실제로 이 아들 내외의 실종신고가 늦어졌던 것도 다 이 박씨 때문이었습니다 이 박씨가 송씨의 핸드폰으로 아들에게까지 개수작을 부렸기 때문에 하지만 이 거짓이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실종 수사팀은 송씨 주변을 탐문하던 중에 달란주점 인수 잔금 문제로 박씨 김씨 이 부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박씨와 김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진행했어요 당연히 이 두 사람 경찰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따로따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송씨에게 잔금을 줬다는데 그 잔금을 줬다는 날짜가 서로 말이 달라 즉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 딱 각이 나오잖아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이 외에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추적하던 중에 피해자 송씨가 사라진 그 무렵에 박씨가 단란주점 내부에 방수 공사를 한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수 공사 과정에서 나무 상자를 넣고 공사를 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에 경찰은 바로 이 방수 공사를 진행했었던 설비 업자 불렀습니다 그런데 딱 이 설비 업자가 그날 시공한다고 벽을 뚫었는데 갑자기 무슨 큰 상자를 넣어서 콘크리트 질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박씨가 그날 착구 옆에서 방향제를 막 뿌려대면서 냄새 안 나게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뭔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박씨 뭔가 썩은 내가 펄펄 난다 이에 경찰은 2012년 11월 13일 오전 박씨를 붙잡아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박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송씨가 제 동거녀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벽 속에 유기되어 있었던 송씨의 시신이 밖으로 나오게 됐고 박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검찰은 범행 수법의 계획성 잔인성을 들어 징역 20년을 구형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해요 징역 18년 와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벽 속에 넣어 유기까지 했는데 징역 18년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점 인수 갈등으로 그러니까 돈 문제로 전 업주를 살해한 뒤에 벽 속에 앞매장한 한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9일 오후 3시 9분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44살의 아내가 사라졌다면서 46살이었던 남편이 찾아와 실종신고를 한 거예요 아내가 7일 정도의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내 좀 제발 찾아주세요 처음에 남편은 아내가 실종되기 전에 부부싸움을 작게 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삐져서 집을 나갔나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곧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기분도 좀 풀어줄 겸 애들과 나가서 외식이나 하고 오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홀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외식을 했고 그 후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이제 실종신고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금술 좋은 부부로 알려져 있을 만큼 남편과의 사이도 좋았다고 하는데 아내는 왜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로 왜 사라진 걸까요 경찰은 남편과의 갈등도 크게 없어 보이다 보니 도박이나 혹은 외도 쪽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자녀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여성이 스스로 가출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이 김씨의 실종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실종 추정 시간 전후로 아파트 내외부에 있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에서 수상한 남자 한 명이 잡힌 거예요 바로 옆에 8일 내시경 검은 모자를 쓰고 비닐봉지와 큰 여행 가방을 든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안타고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이나 이상하죠 마치 얼굴을 가리려는 듯이 검은 모자를 쓰고 세 번 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던 남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더 편할 텐데 왜 계단을 이용했을까 혹시 엘리베이터 cctv 때문에 저 손에 들려있는 비닐봉지와 가방은 뭐지 그러니까 이 남자 엘리베이터 cctv는 피했지만 계단 cctv는 피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딱 이 의문의 남자가 찍힌 시점이 김씨 안에 김씨 여성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이야 뭔가 이 남자가 수상한데 그렇다면 범인은 김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중인인가 아마도 이 영상이 찍히기 전에 이미 여성을 살해한 상태에서 시신을 두고 있다가 유기를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몸 체격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남편 같아 보통 아내가 실종되거나 살해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뭐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가 사건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상대편 배우자입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사라졌기에 제일 첫 순위로 남편이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남편 자신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되게 억울해하는 거예요 저는 실종된 날 8일 그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이 아닌 밖에 있었다구요 아내 가출신고를 해놓고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남편 본인은 느꼈을 겁니다 뭔가 나를 향해서 압박해 오는 듯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두 아이 자녀들한테 아빠 일 좀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오후 5시쯤에 집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과의 연락 딱 끊긴 겁니다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요 이 남편 집에 딱 들어가서 루미놀 혈흥 검사를 해본 거예요 루미놀 혈흥 검사 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집 출입문과 집안 화장실 내에서 가출했다던 실종됐다던 아내의 혈흥이 다수 나온 겁니다 혈흥이 딱 나오는 순간 경찰은 느꼈어요 아 이거 실종 아니다 아내 살해 당했구나 남편을 유력하게 봤지만 남편의 알리바이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에서 이 남편은 배제가 된 건데 그렇다면 남편을 배제하고 제3자가 아내가 혼자 있었던 집에 침입해서 살해하고 그 집에 시신을 숨겼다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그 집에서 이 김씨 여성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건데 이 범인이 범행 장소에서 버젓이 시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씨 아내 집 안에서 혈흥이 다량 발견됐거든요 집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라면 집 안에서 발견된 아내의 피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내가 실종됐다면서 이 피는 뭐야 아무래도 남편이 죽인 것 같은데 이 알리바이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경찰은 우선 이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연락이 끊겨있는 남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니까 사람이 나가서 돈을 쓰려고 하면 ATM기나 인출기를 이용해서 돈을 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정지라는 거를 걸어놓게 되면 지급정지 이거를 걸어놓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을 찾을 때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요 이걸 딱 경찰이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안이나 다를까 연락 두절로 나가 있었던 이 남편 돈을 찾으려고 시도를 했네 경찰한테 연락이 띠링 하고 온 거예요 남편이 포착이 된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은행 경찰이 바로 추적해서 쫓아갔더니 이 남편이 경찰을 보자마자 자기 트럭을 타고 도주를 해 왜 도망을 가? 딱 각이 나오죠 그렇게 경찰 끝까지 쫓아가서 10일 오후 2시경 남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이 남편 딱 검거 직전에 농약을 들이 마신 거예요 하지만 뭐 많이 먹은 게 아니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간단하게 위 세척 후에 경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처음에는 이 남편 묵비권 모른다 진술 거부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증거가 많잖아요 CCTV 속에 이 남자의 몸체나 걸음걸이 여러가지가 남편과 흡사하고 집안의 혈의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계속 경찰이 몰아가니까 끝내 이 남편 자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출 실종 신고를 했던 거죠 도대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 부부는요 평소에도 약간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부부 갈등 두 번째는 아내 김씨의 늦은 기가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갈등이 좀 있었는데 사건이 있었던 8일 당일날도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일 딱 끝나자마자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두 자녀는 학원에 가있었고 아내가 없어 화가 확 났던 거죠 쎗빠지게 나가서 일하고 왔더니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집에서 혼자 술을 좀 마시고 있었는데 이 아내 김씨가 저녁 8시경에 들어온 거예요 밤 8시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 밤 8시쯤에 딱 들어오니까 가정까지 있는 여자가 밤 늦게까지 어딜 그렇게 쏟아다니냐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시작했고 이때 이 아내 또한 맞대응을 한 거예요 저녁 8시가 뭐가 늦냐 왜 그렇게 난리냐 서로 그렇게 말다툼이 오갔고 감정이 격해지다가 이 남편이 들고 있었던 소주병으로 아내 머리를 갖다 그냥 내리친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아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진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를 하던지 병원을 데리고 데리고 가던지 조치를 했을 텐데 이 남편은 쓰러져 있는 아내를 흉기로 끝내 살인까지 했습니다 살해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답답해진 거예요 아씨 이거 시신 어떡해 그래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아내를 숨기고 그 길로 바로 학원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빠하고 오늘은 밖에서 저녁 먹자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 자식들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남편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 엄마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연기까지 했었대요 그렇게 두 자녀들과 함께 아내가 숨져있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잠들기만을 기다리다가 새벽 4시경 안방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아내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버젓이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내 시신을 훼손한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고 비닐봉지에 담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서 한 5km 정도 떨어진 야산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허위 실종 신고를 했던 겁니다 3일 전에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아내를 좀 제발 찾아달라고 이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까지 감쪽같이 유기해버린 뒤였으면서 연기를 아니 8시에 들어왔다고 아내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 아내는요 저녁에 막 물란하게 놀고 뭐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아내는 평소에 친구들을 만나도 딱 오후 5시만 되면 집에 들어가는 여자였다고 해요 되게 가정적이었대요 이런 여자를 저녁 8시에 들어왔다고 살해하고 유기하고 훼손한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살인동기인 것 같은데 이 범인 남편의 말대로 이 사건 우발적인 게 맞는 걸까요 혹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닐까요 전문가는 이 남편의 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이 남편은 평소에 내성적이고 화도 잘 안 내는 과묵한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 사건의 그날 속에 쌓아져 있던 그냥 모든 화가 이 아내에게 폭발했던 게 아니었을까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이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인죄와 사체 훼손 그리고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편은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법원은 22년 동안이나 함께한 아내를 죽였다는 건 합리화 될 수 없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 그리고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이 남편은 바로 항소했어요 17년 너무 세다 깎아줘라 하지만 법원은 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17년 땅땅땅 저녁 8시에 들어왔다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면서 벌어졌던 다툼 그게 끝내 이렇게 잔인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이자 며느리였던 사람을 하 남편이 참 그래서 오늘은 파주에서 일어난 너무 안타까운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이 잠시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